라면 소비국 라면 소비국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 팝! 펜! 어떤 나라가 라면을 제일 많이 먹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브라질 27억 2천만 인분 9위 8위 한국 41억 3천만 인분 7위 필리핀 44억 7천만 인분 6위 미국 50억 5천만 인분 5위 일본 59억 7천만 인분 4위 인도 67억 3천만 인분 3위 베트남 70억 3천만 인분 2위 인도네시아 126억 4천만 인분 1위 중국 홍콩 463억 5천만 인분 한국사람들 제 주변만 봐도 하루에 1일 1일 라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저도 제일 오늘은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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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